단체의 층을 내줍니다 단체를 냈기 때문에 머리가 가볍게 떨어질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높이 달아서 머리가 가볍게 떨어집니다 굉장히 가볍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떨어졌는데 실제로 가볍게 느낌을 받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은 머리가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고객의 풍성한 무게감도 있습니다 한국형에 맞는 허쉬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쉬카트가 다릅니다 고농 허쉬카트하고는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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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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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파마를 했는데도 머릿결이 상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더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더 좋아보이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마컬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 너무 마음에 들고 오히려 머발이 더 풍성해 보이면서 더 세련돼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느낌이고 저번에 커트만 했을 때도 연력대를 무시하고 저희 엄마까지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했는데 지금 펌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더 주변에서 마음에 든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немного 만족스러워요.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